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.. 유지구.. 유지구.. 어! 오! 후니! 오! 왔어! 오! 빨리 빨리 휴지 휴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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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종이비행기 하나 휴지로 만들어주면 내가 준다! 아! 그거 약속해야 하는 거야! 빨리 줘 그냥! 어디 약속하니까? 빨리 빨리! 아! 그냥 줘! 아! 나 뜨지러워! 자! 빨리 약속! 아! 알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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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오케이! 자! 여러분 드리겠습니다! 아! 장난하네! 아! 미안! 나 한 장밖에 안 갖고서 한 장 줬다 했잖아! 아! 진짜! 많이 달라고? 어! 많이 좀 줘! 나 잠깐만 기다려 볼게! 다 줘 그냥! 좀 더! 많이 가져올게 알겠지? 자! 조금만 더 줘! 잠깐! 빨리! 오! 오! 왔다! 오! 제발! 휴지! 휴지! 간다! 휴지! 간다! 휴지의 신이시오! 휴지! 휴지! 휴지 한 장면 타로 나와 수상 hee- clothes 네… 이모텔 이모텔 하나 둘 셋 위플레이 안녕하세요 파일러 여러분 영준이 때문에 지금 이지경이 됐습니다 휴지로 비행기를 날려달라니까 날려봐야죠 그럼 보카로 봐봐 휴지로 종이비행기 접어봤습니다 이거 지금 비닐이랑 똑같습니다 이거 안 날아요 이거 날개 흐물흐물 해가지고 그래도 던져볼게요 그래도 둘 셋 어? 왜? 비닐보다는 확실히 나는 느낌이 났어요 휴지비행기 이야 이건 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플라잉티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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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됩니까? 이거 비행 인정? 이야 플라잉티슈? 이거 비행 인정? 이거 봐 엄청 잘 나잖아 이거 아니야? 왜 이렇게 소리가 코가 왜 그래 그래도 우리가 비행 이렇게 날아야 되잖아 아 그래 뭐 부정할 순 없다 날아간다 어? 잠깐만 이렇게 물로 축여가지고 내가 진짜 멋있는 비행을 보여줄게 비행기가 날아간다 날아갔잖아 날아갔잖아 너무 날아갔잖아 너무 잘 날아온 거 아니야? 착지까지 착지까지 완벽 비행 인정 날아간다 이거 봐 이거 봐 비행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러면 공 던지는 거 날아가는 겁니까? 아니네 아니네 다시 날아가는 거 아 이건 아니고 아 근데 무게? 아 아 아 안 덥네 보니? 해결이 여기 이렇게 비행 비행을 뭘로 해야 되냐 비행에 어 아 오 오 가능하겠는데 좀 잘라내서 엄청 오랫동안 날려보겠습니다 이거면 돼 한쪽 윙넷 접고 윙넷도 있습니까? 윙넷 진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윙넷 보이죠? 윙넷 단대쪽 윙넷도 접을 거예요 단대쪽 윙넷 한쪽 날개를 엘리베이터도 접고 엘리베이터인가? 얘는 단대로 단대로 좋아 완성 아 이거면은 비행 가능 비행기 한번 보면 돼요 차라란 이게 뭐야? 이거 코에 넣으면 딱 좋은 크기인데 코에 넣으면 딱 좋은 이 자세 이 자세 대전 에. tail, 이건 맞아요? 오케이 영주 이거 다 됐어 성공 성공 자 이겁니다. 이거 나 이걸로 비행 할 수 있어 어? 이것은? 이것은? 이거 생각났다 나 이거 7년 전에 했는데 회전! 오!! 오! 잠깐만! 오 o어어 멈췄다가 다시 돌아다 While the 또 PI 다시 돌아다 karma 인정!! 자! 자 10초 이상 비행이 해야yr 와 진짜 잘 날라 아 나 더 대 x4 나 더 갈 수 있어 더 갈 수 있어 더 갈 수 있지 나 이거 전문가지 전문가 전문가 근데 힘들면 인정입니까? 아 이거 인정해줘야 된다 진짜 휴지로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이거 인정 근데 이거 휴지 맞죠? 어 휴지 맞죠 이거 인증해줄게요 이거 휴지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어 이거 위생적인 휴지 맞습니다 아 진짜 이거 과학적인 원리도 있잖아요 뭐였지? 오늘 휴지 비행 기능 몇 점인가요? 아 오늘 휴지 비행? 7.2점 드리겠습니다 1.2점 1.2 휴지 비행기는 일반 비행기의 형태는 아무것도 접을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인피니티 글라이더 그래서 좀 비행의 개수가 다양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저는 7.2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에 또 쓸 재료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챌린지 도전해보겠습니다 위바 여러분 처음에 날렸던 휴지 비행기 왠지 좀 가능성 있지 않았어요? 그래서 제가 좀 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러 대의 기체를 한번 접어봤는데 성공했습니다 아 진짜 잘 날아요 진짜 많이 도전했고요 약간 이거 이글제트 같은 좀 그런 형태로 날개 옆으로 살짝 벌려주고 윙맷을 장착하고요 제일 특이한 거는 얘는 이렇게 날리는 게 아니라 이 하반각 그대로 그냥 접힌 면 그대로를 이렇게 날려야 돼요 이러면은 엄청 활공 쫙 하면서 날아갑니다 휴지로도 가능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과연 휴지 비행기로도 활공하면서 비행할 수 있을지 이글제트를 거꾸로 달려보겠습니다 셋 오! 오! 음! 음! 야 활공 잘 되네 가능! 휴지도 가능! 이글제트 영원하라 이글제트 아 이런 좋아 어디서든 트릭샷 할 수 있는 우리 타겟 박스가 있어요 여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끝 아 간편 간편 후잇 아! 아까워 아우! 이 잠깐 돌아가다가 1차 오! 아! 야! 봤어 봤어 아 가다가 3 3 3 3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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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휴지 비행기 트릭샷도 되고 멀리도 되고 다 되네 이거 아 수정해야 되는 거야 7점 이거보다 오! 더 올라가겠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비행기를 좀 도전해 볼 만한 좀 그런 의지가 불타오릅니다 음 8.2점 드리겠습니다 8.2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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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 다 털블링 러치 어디갔어 아이씨 밑으로 간다 밑에 밑에 오 대박 보여 보여 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예요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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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뜬다 뜬다 어디갔어 어디갔어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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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아 덤블릭 24시간인가요 왼쪽 왼쪽 더 왼쪽 잠깐 확대해볼게 조용히 조용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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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기 힘들어 잡기 힘들어 잠깐만 어디까지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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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천천히 우와 우와 어디까지가 산 넘어가는 어디갔어 눈으로 아예 안보이고 지금 카메라로만 볼 수 있어 우와 하늘하늘 높이 어디야 여기 나갔어 야야 여기있어 여기여기 여기여기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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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어 이게 어디인줄 모르겠어 눈으로는 아예 안보이고 전혀 안보여 아 아직도 찾고있어 아 초점 초점 어디있어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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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어 더 확대를 해볼까 20배율까지는 되는데 초점이 안맞을거 같은데 어디갔냐 초점이 안맞을거 같은데 아 초점이 아예 잠깐만 좀 땡겨볼까 이건 진짜 안보인다 와 대박 와 톰블링 와 와 이걸 얼마만큼 땡겨서 보고있던거야 우리 20배율이니까 20배율까지 땡긴거야 와 이야 미쳤어 와 여러분 저 멀리에 있는 산까지 가지않았을까 저 산까지 12개 여기서 이 산에 크레인까지 가는거 봤어 크레인보다 더 멀리갔어 여기서 그냥 엄청 멀리갔어 와 저기 하늘 어딘가 지금 이야 지금 몇 미터야 이러면 아 거긴 안녕하십으로도 쓸거야 여기는 이곳에 대한 주소 딱 적어놓고 갑자기 딱 받았을때 어 안녕하세요 이야 뭐야 진짜 장난아니 와 이거 CG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니까 아니에요 이거 역과 이용해가지고 무한회전 그니까 사실 휴지로 우리가 하는거는 어려운데 이 무한한 바람 와 이게 진정한 무한비가 아닙니까 와 대박이다 야